안녕하십니까 뷰티풀 피플 랍 유튜브 유튜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뒤죽박죽 조남매가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누구맘대로 뒤죽박죽이야? 뒤죽을 입냐? 하하하하하하 네 오늘은 우리 조랭몬님과 게임 3개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히오스 5판을 하는 벌칙을 가지고 참고로 저는 히오스를 하다 잔 적이 있습니다 방송 중에 히오스 하다 잠을 잤거든요? 저는 진짜 피보 합방 때 아니면 안해요 그냥 진짜로 둘다 히오스를 히오스를 존중하지만 히오스를 하지는 않는 유저로서 네 존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딱 맞는 벌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의 그래서 첫 게임은 바로 블로클입니다 메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가를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젠가로 시작해서 젠가로 끝나는 게임인데 재미있겠다 어... 과연 재미있까? 예... 간단하게 조작법을 좀 일단 연습게임 한번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연습게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부금이 없나요 이거? 네 부금 같은 거 없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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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upt 맥주 먹어봐 잡아서 들어 어! 소리 나! 오! 깨진다! 왠지 깨질 것 같아서 잠깐만! 왜 먹으라는지 알겠다 먹으면 어질어질해진다고 이거라 먹으라 뭐 왔어요 이제부터 할까요? 네 뭐 다른 알려줄 그런 건 없습니까? 어 이게 다에요 게임에 자아 너 하세요 네 네 이쁘게 뽑아라 자 보자 보자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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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밤 쿵짝짝짝짝 얌생이 같은 짓 하지 마시구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빰밤 얌생이 같은 짓 하시네 보셨어요? 고급기술이거든요 바꿔치기술 흐흐흐흫 미짱배기술 그대로 합니다 자 배웠어요 어때요 잠시쪄? 숨방을 맞췄습니다 대칭을 대칭충이거든요 이거든요 뭐하세요? 뭐야 뭐야 그렇게 하긴 있어? 야 블록 하나 건드리면 끝난거 아님? 뭐야 이게 뭐하냐? 뭐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건 안되는거구나? 이거 왜 왔다갔다거려? 어 저기야 안쪽으로 떨어졌어 냉장고 뒤로 으헤헤헤 어예에에에 어예에에 제발 절아 너 개고수지 이새끼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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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거어어어어 아까처럼 그 잔기술 써보세요 이상한 아 조용히하세요 아 나 대칭충인데 대칭충 유튜브에 못 올리겠네 중지 그만하자 우리 어 그래놓고 계속하네 여기다 여기를 공략해서 랭몬이가 실수하게 만들어야지 그러신 랭몬이가 streaming 뭐하는 여기서 하하하하 네 맞네 오우씨 하하하하하 whatsSOG 오오오오오 editor 우오오!! 우오오오오오오!!! sky swift 나이스! 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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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긍, 피uksipp부 얍 피사의 바탑이야! 빨리빨리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라 이게 물리 엔진이 진짜 현실 같지는 않네 Was Susie 어 제발 어! fought 뭐야! 야 이게 안노부가? 아 뺄게 없는데 아 여기있다 이거를 명멀아! 꺼줘 лыries 아 이거 안쓰러져? 조용히해 ㅎ ㅎ ㅎ 각인데? 각인데? ㅎ 아니거든요! 와아 야 이게 안넘어가요 takiego? 아니거든요? 후잇 진짜 답은 이거밖에 없다 안될걸거든요? 아 되네 힘들죠 힘들죠? 와 우리 캡 없음쓸평 오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diese 아 이제 슬슬 뽑을게 없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김에 괜장되네 바vid 저거 위에 세 번째까지는 안되지 오케이 됐다 낑모나 끝났어 응 음... 톡치면 넘어가죠? 넘어가죠? 뭐야? 뭐야? 왜 넘어가? 넘어가죠? 으하하하하하 왜 넘어가? 야 이거 졸라 그게 너무 극혐이야 원균감이 내 손가락이 얘 치고 있는지 몰랐는데? 오케이 1대1입니다 음...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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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셔 다 마셔 끝까지 마셔 끝까지 마셔 너는 아까 개조금 마셨잖아 아 뭐야? 야 이거 원균감 진짜 극혐이라니까? 어 쳤어 쳤어 내가 닫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쳤어 조심해 알았어 흐흐흐흐 뭔가 기울어졌는데? 너 아까 쳐서 그래 난이도 흐흐 흐흐흐 난이도 급상등 흐흐 És 울 κ v boo 육 흡 뭐 소촛 울룡x3 긴장된다 긴장된다 벌써 긴장돼 울렁울렁 오오 미친 기울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쪽 뺀 거 빼면 안 되겠구나 좀 입체적으로 다 기울여져있어 어 그러니까 아 랭봉이 처음에 치지만 않았어 너 재밌게 됐구만 뭘 아 이거 원근감 개극혐이라 어 잠깐만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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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존나 무서워 아 내 핸드폰 충전이 어디로 갔을까 이 건가 어 빨리 빼 밖으로 빼야 된 어 됐다 됐어 됐어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하나 빼면 바로 쓰러지겠는데 그런데 이거 흐흐흐흐흐흨 계단이야 계단 헛 훌렁훌렁 훌렁 대는 젠단 고 꿀렁훌렁 울렁 대는 젠단 고 꿀렁훌렁und 꿀렁 꿀렁 와 이거를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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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꿀 꿀 나도 아까 그렇게 죽어서 오케이 첫번째 블로, 블로키, 클? 네, 블로클 블로클, 드랭몬 승리 두번째 게임! 네, 깔끔한 인정 좋구요 두번째 게임은 뭐였죠? 제가 아주 잘하는 게임 드리키바워입니다 오케이 아, 내가 조작이 조작이 지금 미족해가지고 두개의 목숨에 날라갑니다 안돼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케이 오, 땜 안 돼, 마음이 급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 돼에에에에에에 어, 끊었어, 끊었어 Ofö, 경기 요소 안녕하세요 어, 날씨 컷터